22년도에 우리 김혜주부가요제, 니상에 빛나는 우리 또 김혜의 자랑이죠? 김혜 초대 가수 자 우리 이유경아 씨를 계속해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첫눈에 맘에 든 이 남자 오랫동안 너를 찍어서 뜨거운 일 속마저도 다가갈 순간 널 가길 순간면 나는 없는 곳을 못할 거야 다가갈 순간 널 가길 순간면 나는 없는 곳을 못할 거야 다가갈 순간 널 가길 순간면 나는 없는 곳을 못할 거야 다가갈 순간 널 가길 순간면 나는 좋겠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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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